둘 셋! 소유 스페셜! 안녕하세요. 써스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스포에서 안무와 보컬을 맡고 있는 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스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써스포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아시아 청소년 음악대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아름다운 밤이네요. 날씨도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재밌게 계속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써스포의 1월부터 활동곡이었던 핑미어비안 곡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써스포의 데뷔곡인 흔들어라는 곡인데요. 흔들어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쉽고 신나는 노래니까 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써스포의 흔들어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써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